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들어오면서 자랑을 자체로 자랑스러운 분들을 말씀해주세요. 엄마들도 지식으로 진짜 깔끔하게 잘해주세요. 오늘 우리 재현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도 없고 그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가상관리사도 이렇게 뭐랄까 노동 그 뭡니까 여성들도 이제 다 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래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